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트라이탄 변신을 도와줄 도우미 아저씨예요. 그럼 지금부터 트라이탄을 자동차로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Z와 X를 원체에서 분류를 시켜주고요. 다음으로 이제 Z와 Y를 분류를 시켜주는데 이때 Y, 그 허벅지 상단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위로 눌러서 Y를 빼줍니다. 반대쪽도 버튼을 눌러서 Y를 빼주고요. 이렇게 자동차로 변신할 준비를 맞춥니다. 자 그럼 먼저 X를 자동차로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X를 자동차로 변신시킬때는 먼저 팔을 90도로 안쪽으로 변신시켜 준 다음에 팔을 위쪽으로 찍혀주고 덮개를 열어서 주먹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팔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접어서 만들어주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변신시킨 다음에 덮개를 열고 주먹을 잃고 닫아주고 팔을 접어서 네, 반대쪽도 이렇게 완성시킵니다.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접어서 이쪽 홈에 맞춰서 팔을 접은 후에 결합을 시켜주는 다음에 두 부분을 이렇게 계속 눌러주면서 엑스가 완성해드렸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Z를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Z를 변신시킬 때는 먼저 트라이턴의 귀를 뒤쪽으로 젖혀주고요. 그 다음에 덮개를 열어서 머리를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젖혀주고요. 이 Z의 허벅지 뼈를 Y의 다리를 이용해서 급한 시도로 돌려주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뻗어서 180도로 이렇게 돌려주고요. 요즘 나오는 신제품에는 트라이턴 툴이 들어있는데 이 툴을 이용해서도 다리를 쉽게 180도로 돌려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고요. 이제 Z의 팔 부분을 돌려서 결속시켜줍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둘러서 넣어준 다음에 꽉 들어갔도록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Z가 완성이 됩니다. 다음으로는 Y를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Y를 변신시킬 때는 먼저 허벅지를 안쪽으로 꾹 눌러주시고 덮개를 이 홈에 맞도록 결합해서 잘 닫아주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를 젖혀서 반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허벅지를 꾹 넣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요. 덮개를 잘 덮어주고 이렇게 다리를 접어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수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Y를 완성합니다. 이렇게 세대의 변신을 모두 마쳤습니다. 자막을 이렇게 띵을 이제